사랑합니다. 샘말초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슬퍼요. 강당에서 뛰어놀며 재미있는 체육 수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자, 그날을 기대하면서 2학기 체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2단원 도전 영역, 속도 도전 빠르게 생생 달리기입니다. 그럼 체육책 38쪽 39쪽을 펼쳐주세요. 다같이 빠르게 생생 달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리기는 팔과 다리를 움직여 정해진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운동입니다.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자세를 찾아 꾸준히 연습해보고 자신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달리기 속도에 도전해봅시다. 달리기란 팔과 다리를 움직여 빠르게 이동하는 운동이에요. 달리기를 빠르게 하려면 다리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겠지요? 그런데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팔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팔과 다리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한답니다. 따라서 손이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다리도 빠르게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팔을 몸에 붙이고 무릎을 편 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펭귄처럼 걸어보니 빠르게 걷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만큼 다리도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체육책에 적어보세요. 매일 20분씩 달리기 연습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계획도 좋아요. 10초 동안 자신의 계획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39쪽 빠르게 걷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선, 곡선 등 여러가지 모양의 길을 빠르게 걸어볼까요? 집에서는 공간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넓은 공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한 번 걸어보도록 하세요.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자세는 우리가 걷는 힐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답니다. 직선을 걸을 때 빨리 걷는 자세입니다. 직선이란 반듯하게 쭉 뻗은 길을 말하는데 직선을 걸을 때는 허리를 세우고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도록 해서 앞꿈치로 걷도록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곡선을 걸을 때 빨리 걷는 자세입니다. 곡선이란 굽은 길을 의미합니다. 곡선에서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 바깥쪽으로 밀려나려고 해요. 그러나 곡선에서 빠르게 걷기 위해선 몸을 안쪽으로 기울려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면서 바르게 걷는 자세도 알아보세요. 착한 운동의 시작 바르게 걷기 시선은 앞으로 바르게 걸을 때 턱은 당기고 목은 곧게 세우고 시선은 15도 정도 10에서 15미터 내외로 멀리 바라보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는 바르게 바르게 걷는 자세는 등을 구부리지 않고 가슴을 펴고 배에 가볍게 힘을 주어 단단히 하며 걷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착지는 뒤꿈치부터 발뒤꿈치로 지면을 디딘 후 발 바깥쪽 날로 가볍게 디디고 마지막은 엄지발가락 밑부분으로 굴러가듯이 걷습니다. 바르게 걸으면 건강이 보입니다. 바르게 걷기 파이팅! 바르게 걷기 파이팅!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